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냄새는 진짜 포테이토 앤 치킨 맛 나는데? 치킨 냄새 나는데? 근데 먹기 왜 이렇게 꼬림칙하네?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칼로리 얼마지? 치킨, 감자, 당근, 양파 그리고 이상한 거 맛은 4점? 우주 식량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생각보다 맛있고 근데 식감은 한 2점? 약간 흐물흐물하고 이 모든 재료들을 분쇄기에 갈아 넣은 걸 죽처럼 먹은 느낌 추천합니까? 살면서 한 번쯤 먹어보는 건 재밌는 방법일 것 같네요 우주 식량 살면서 뭐 먹을 일이 있을까? 끝! 근데 이거 ODA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? 맞아 약간 고식품 같은 걸로 제작해서 현장에 지원해도 괜찮을 듯? 와우